세금은 개인의 삶과 선택,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한국은 계속해서 부자 정세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원은 좁고 세율은 높은, 그런데 앞으로 그 같은 추세는 수정됨이 없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도 이를테면 좌파 포퓰리즘, 좌파 대중영합주의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과세 정책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연스럽게 과세가 심해지게 되면 모든 생산적인 활동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사의 역동성을 빼앗아갈 것이고 역동성 상실이 낫는 세금 부족분을 또 매우 위해서 또 다른 세율을 올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은 세금에 대한 진실리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4.3%에 불과한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80만 명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전체 근로자는 1,857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4.3%는 연봉 1억 원 초과 소득자인 80만 1,839명입니다.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 38조 3,078억 원 가운데서 55.4%에 해당하는 21조 2,066억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3%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전체에서 18.1%입니다. 한국의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017년도 통합소득 예를 들면 근로소득과 종업소득을 합친 그런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근로소득세의 78.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은 70.6% 영국은 59.8% 그리고 캐나다는 53.8%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상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확한 면세자 비율은 38.9%입니다. 영국은 1% 안팎이고 미국은 30.7%이고 호주는 15.8%이고 캐나다는 17.8%입니다. 이런 기준을 미뤄볼 때도 면세자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의 평균급여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15%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근로소득세는 무려 50.7%가 늘어났습니다. 소득이 15% 늘어난 사이에 세금 부담은 50.7%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근로소득세만 해당되니까 아마도 다른 그런 건강보험료 같은 그런 준조세를 합치게 되면 세금 부담은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해왔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4년도에 3,170만 원이 2018년도에 3,650만 원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근로소득세는 25조 4천억에서 38조 3천억으로 그렇게 50.7%가 늘어나게 됩니다. 2020년에는 소득세를 41조 8천억까지 거둬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세 부담의 결정세액에서 급여총액을 나눈 것이 바로 우리가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데 실효세률도 가파르게 증가해왔습니다. 2019년도에 근로자들의 실효세율은 3.47%였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5.62%까지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금 상승률보다도 세금 부담률이 가파르게 빠르게 증가해왔고 대부분의 부담을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중산층 이상들이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에 거치지 않고 2012년 이후에 소득세 채구세율을 38%에서 5%에서 42%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이처럼 부자정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연봉 3억 원 내 고소득자의 부담은 2011년도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같은 4대 납부액수를 다 합치면 총 봉급백 가운데 30.7%였습니다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33.4%까지 증가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정세는 소득세 거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2%에서 2020년도에는 4%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동시에 시시의 반영 비율도 68%에서 80%까지 올해는 옮겨졌고 2020년도에는 1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가혹할 정도로 찡벌적 세금 부담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앞으로의 정치 지형도는 좌파 장기 집권 혹은 좌파 포퓰리즘이 상당 기간 동안 득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과세 정책은 앞으로도 약탈적 중과세 정책으로 변모되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 중과세를 부과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다수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동시에 그렇게 획득된 자원을 다수에게 배분함으로써 표를 구하는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에 해당합니다. 소수를 약탈하라. 소수를 약탈하라. 그런 구호는 제2차 제3차 효과를 낳는데 이것은 주로 세금 인상에 따라서 생산적인 활동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그런 반유인정책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장기 불황의 깊은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를 더욱더 침체 국면으로 몰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를 통한 정치 지형도의 변화가 다소간의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세, 세금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의 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를 약탈하라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본주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중요한 시대정신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과세 추세를 상당 기간 동안 한국은 방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과세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는 것은 다른 표현을 쓰면 그 나라는 정체와 침체 상태를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렇게 나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